말만은 두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시간 문학정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녹음을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매주 새로워요. 그러게요. 이번엔 또 어떤 작품을 하게 되죠? 네, 저희가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2년 제3회 읽고 있고요. 네. 드디어 마지막 작품, 이영훈 작가님의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라는 작품을 이번에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딱 와닿죠? 아, 예.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리얼 소녀시대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 소녀시대의 멤버 이름이 현실의 소녀시대? 네, 현실. SM 소속 아티스트인 그 소녀시대의 멤버 이름이 똑같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요. 아, 이제 소녀시대 진짜 나오나 했는데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그 소녀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람 이름만 바뀐 거지. 맞이, 맞이. 혹시 소녀시대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했죠. 제가 이제 학생일 때 데뷔를 했는데. 네. 소녀시대가 그때 데뷔를 했는데. 2007년? 8년? 제가 알기로는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7년. 네. 데뷔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그 전까지만 해도 원더걸스 말고는 걸그룹이라고 부를 만한 아이돌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제 시대가 딱 SES 아시죠? SES. SES 나오고 핑클. 그거 살짝 뒤 아닌가요? 약간 샵. 샵 알더 샵. 베이비복스. 네,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다 겪었죠, 저는. 그때가 이제. 핑클빵 드시고. 아,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소녀시대만큼, 근데 소녀시대는 이제 막 진짜 한 7명이 때가지로 나오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7명 아닌가요? 8명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한 명이 탈퇴를 해서. 아, 진짜요? 지금은 8명. 아, 원래 9명.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정확한 건 아니라서. 아, 원래 9명이었구나. 네, 네, 네. 그때 당시에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엄청 많았죠.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단체로. 보통 한 3명 나오는데. 그렇죠. 많아야 5명이었죠. H.O.T도 5명이었으니까. 그때 남자애들끼리 좀 많이 했던 얘기가. 네. 9명이니까 얘 좋아하다가 또 다른 또 한 명이 또 다른 지겨워지면 또 다른 애 좋아하고 다른 애 좋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아할 수 있다. 많으니까.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녀시대 이전에 데뷔했던 또 이제 핫한 아이돌이 슈퍼주니어였거든요. 슈퍼주니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데뷔할 때. 12명인가 11명이었을 거예요. 엄청 많았어. 그리고 데뷔를 하고 나서 한 명이 더 들어오고 탈퇴하고 하면서 13명이 됐다가 지금 또 조금 적어진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제 남자도 그렇게 여러 명이 나오더니 여자도 그렇게 나오는 거냐 이러면서. 맞아, 맞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를 했어. 이런 류의 말이 유행을 했죠. 그때 당시에. 맞아요, 맞아요. SM의 나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시. 그 이후에도 엑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 여러 명의 멤버 수를 가진 그런 그룹들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 이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소설은 그냥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남자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요. 똥이 마려워서 똥을 참으면서 화장실을 찾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혹시 그 바지에 똥 싼 적이 있으세요? 살면서. 음, 제가 약간 자유의지를 갖고 난 이유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요. 어, 약간 지린 경험. 이거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아요. 네, 네. 이거 보면서 너무, 아, 이건 내 이야기다. 어.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이게 과민성 대장염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초등학교 때도 지렸었고 중학생 때도 제 기억으로는 바지에 똥을 싸던 거. 아, 싼 건가요? 지린 건가요?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싼나? 하여튼 그랬던 바지에 똥이 좀 묻었던 것 같은데. 네, 싸던 것 같긴 해요. 좀 그때 당시엔. 아, 지금 딱 눈빛을 봤을 때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안 나는 척. 아, 그래? 지금 약간 간파당, 저한테 간파당했거든요. 이게 걸렸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네. 아, 요즘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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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싸진 않고. 아, 아까 쩌놀랬잖아요. 어떤 경험이 많냐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차를 요즘에 사서 20분이면 제가 편의점에 가요. 그런데 차를 사서. 차 이동 거리로 20분이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그러면? 네, 거리가 있지만 금방 가죠.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편의점 가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한 한 시간 거의 반 걸려요. 아, 그래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우면 중간에 내리면 지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를 웅표 잡고 그거 아시죠? 똥이 마려운데 똥을 넣을 수는 없는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급박한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고 이 사람의 심정이. 저는 어떤 상황을 했었냐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똥 참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로 똥의 권위자다. 똥 참기의 권위자다. 용변 마스터. 그래서 저는 이제 똥 참는 얘기라면 솔직히 좀 소설로 잘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야망이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오늘 어떻게 그런 경험담,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 예.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이영훈 작가님이 똥을 참아본 경험 있으신가? 아,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쯤은 한 번쯤 있잖아요. 굉장히 급한 경험. 그래서 이분 보면서, 아, 내가 좀 보면서 졌다. 이 정도로 묘사를 하는구나, 똥 참는 경험을. 좀 소설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보죠. 네, 이따가 한번. 그래서. 경험담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지금 주선이랄까? 어떤 여자분을 결혼정보여사에서 주선을 통해서 만났는데, 약속을 코엑스인 것 같아요. 뭘 아케이드에 잡았어요. 잡은 상태고, 근데 하필 그 아케이드에 이제 G20 정상회의인가? 그게 잡힌 거죠, 일정이.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이 다 폐쇄됐습니다. 네, 2013년도에 G20 정상회담, 아,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연말쯤에, 연말 맞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아, 전 또 이 소설에 공감이 갔던 게,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이 주선, 어떻게 보면 소개팅인 거죠. 알선. 알선. 아, 뭐 이제, 맞선이죠, 맞선. 선짜리를, 결혼정보업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데이팅 업체는 아닌 것 같고. 결혼정보 회사로. 네네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요새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한참 이제 데이트 어플도 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그 노력을 이어가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음. 이건 끝이 없는 노력. 음. 그거를 이제. 오늘도 이제 저녁이 요거 끝나고, 한 분을 또 만나기로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분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네네네. 그분이 또 예쁘세요. 오. 그,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오늘 이제 만남을 가지시는 여성분도 그 어플을 통해서. 아,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분도 대화가 좀 카톡으로 해봤는데, 대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어플로 하다가 카톡으로 이미 넘어온 상태인가요? 아, 예. 아, 네. 카톡하고, 뭐, 전화도 하고. 아, 전화도 해? 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쵸. 네. 오늘 근데 실제 만났는데 또,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아, 그쵸. 뭐, 사람의 만남이야.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별 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한순간에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의 만남은, 인연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심정이 공감이 갔어요. 음. 아, 정말 간절합니다, 저는. 음. 근데 이 주인공은 그렇게 간절해 보이진 않았어요. 아, 맞죠. 제가 봤을 때는. 또, 그쵸. 중간에 그 한 줄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아. 싶은 저는 그 문장이 보였거든요. 어떤 거죠? 아, 그냥 지금 바로 하나요? 아, 예, 예, 뭐,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뭐, 앞쪽에 나오는 거기는 한데.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그 좀 애매한, 그 이상한 문장이 있어. 아, 있죠. 제가 일단 문장 한번 이거 읽어보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아, 네네, 네네. 줄친 문장인데, 그 주선 253종입니다. 회사에서 주선하는 만남에 회의가 들기 시작할 무렵, 그녀를 만났다. 첫인상은 그저 희미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 뭐, 이 여자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더 덜도 말고 그저 뭐, 이 여자라면 대충. 단순한 결정이었다. 특별한 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밉상도 아니었다. 부딪힐 만한 취향이나 취미도 없었다. 두 자매 중 동생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언니는 외국에 나가 산다는 것이 좋았다. 사무원 측으로 연봉이 괜찮았고, 결혼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게 안심이 됐다. 더 이상 회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싫었고, 그렇다고 아무런 소득 없이 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도 싫었다. 새삼스레 뜨거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몇 개월간 만나보고 싶은 상대를 결정하는 거라면, 그녀는 알맞은 상대였다. 그녀 쪽에서도 특별히 실치하는 반응을 보였으므로, 이쯤에서 결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그녀를 첫인상은 희미했고, 이 여자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대충, 더더덜덜 말고, 그저. 저는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진짜 제가 20대만 됐어도 대학교 솔직히 지원할 때도 상향지원 있고 하향지원 있고 있잖아요. 각자의 전략이 있죠. 네, 전략이 있는데 보통 저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상향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연애에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원래 그런데 30대, 지금 소개팅 어플 앱도 많이 하면서 좌절을 많이 겪잖아요. 처음에 상향지원하다가 안 되는구나. 점점 이게, 점점 이게 낮아져요. 눈도 낮아지고. 딱 이런 느낌. 저 정도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요? 이러다가 진짜 뭐 진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마음은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하니까 그냥 대충 뭐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그냥 뭐 저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제일 무서운 거, 두려운 거죠. 왜 두렵죠? 두렵.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어떤 게 슬픈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가짐. 저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마음가짐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 비참하다라고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좋아요. 질문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어떤 부분에서 드는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말했듯이 저는 진짜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모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싶죠. 제 마음이야. 조건이 좋은 사람. 조건뿐만 아니라 마음도 착하고 인성도 좋고. 그것도 조건이니까. 그런데 데이터 어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근히 많은 사람들 카톡도 하고 실제 만나보기도 하고 다 안 됐지만 그러면서 좌절을 겪으면서 저의 눈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하향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러다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너무 눈이 낮아져버린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착잡한 마음이. 솔직히 이런 이분의 마음이. 이 남자분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남자분의 마음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게 다를까요? 이분은 자기가 하향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스비님은 하향 지원이라고 느끼는 거는 나보다 조건이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향인 거니까. 나에 비해서는 아니에요. 나에 비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하향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하향과 상향의 기준점은 여성분들에서의 기준점이 있는 거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사람들도 있고 데이트 어플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 잠깐 본 거긴 하지만 그런 중에서일 수 있죠. 워낙 안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자연스럽게. 나중에 우리가 입사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누구나 삼성 현대 가고 싶잖아요. 대기업. 대기업 가고 싶죠. 웬만하면. 대기업 가면 좋으니까. 방송국 가더라도 MBC.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MBC, SBS, JTBC 가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이게 처음에 찔러보다가 안 되는. 내가 안 되네. 이 정도 레벨이 안 되네. 그러면 한 단계 낮추고 낮추고 자꾸 낮추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나? 나 처음에 연방 한 5천 보다가 4천, 3천, 2천까지 내려온 느낌. 이런 좌절감. 저는 기업에 입사 지원할 때도 이런 좌절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연애 시장에서 제가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나도 점점 대기업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물론 제 그런 조건도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연봉 2천이라도 보고 있는. 그래서 은근히 우울해지고 좀 착잡해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아까.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 입장에서는 이분은 거의 이제 제 기준에서는 거의 삼성 현대급이 아닌가. 그런데 너무 잘 돼서 어제 이제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 사람은 하향 지원은 아니니까. 저한테는 상향 지원인 사람인 거죠. 그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네요. 지금 우수비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물론 그거를 나누게 되죠. 이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드는데. 사람을 첫인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조건이나 첫인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본인을 낮추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맞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보는 눈이 낮아진다. 점점 하향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처음부터 너무 위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적절한 단어진은 모르겠는데. 본인의 급이 떨어진 걸까요? 둘 다 일 수도 있겠죠. 어떤 거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연애를 별로 관심도 없고 하다가 올해 들어서 올해 목표를 세운 거예요. 제가 연애를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러다가 내가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제 38인데 내년에는 벌써 39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죠. 노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다 진짜 결혼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 솔직히 연애하기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일단 많은 분들이 떠나니까. 실제 가시고. 돌싱들도 많으세요? 은근히 제 나이 때 진짜 많아요. 많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돌싱보다는 아무래도 미혼이 좋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 시장에 딱 뛰어들었는데 데이트 워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미 이제 나이가 많고 내 나이대에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좀 그 나이대가 제한적이고 상대방 제 나이에 38 그 정도 어간의 여자분들은 또 저를 바라보는 눈이 그분들도 나름이 이제 조건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현실적인 것들을. 상호관에. 약간의 자기 객관화가 조금 됐다. 딱 그런 거죠. 자기 객관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자분들이 피드백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피드백을 해주시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부담스럽다. 제가 어떤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좀 고쳐가고 있나요?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고쳐지고 있겠죠? 모르겠네요. 그런데 본인도 이게 부담스럽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게 왜? 라고 생각이 드나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중에는 차후에 차후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건 좋은 거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세요.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제가 30대 후반 40대가 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겠지만 10대, 20대 때까지는 그런 연애 시장에서 여성분들이 조금은 우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우위에 있는 게 맞는데 맞아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뭐 그런 무스비 님을 비롯한 형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누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뭔가 그 주도권을 잡는 성별이 남성 쪽으로 넘어가는 나이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항상 저는 갑, 을 관계에서 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편의점을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을이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연봉 높으시고 대기업 다니시거나 변호사, 의사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갑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분들이야 뭐 아니면 잘생겼거나. 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뭐 갑을 관계가 있다는 게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좀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런 게 꼭 진짜 막 갑이고 을이라기보다는 뭔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게 있으니까. 레논 님은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못해봤죠. 저는. 저는 뭐 많이 해봤다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뭐 기간으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뭐 횟수로 둬야 되는지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누구는 뭐 한 두세 번만 했어도 난 많이 해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보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기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세, 네 번 정도? 저는 솔직히 처음 연애를 한 게 서른, 서른, 그때 몇이지? 서른, 서른 넷인가? 처음 연애가요? 네, 서른 셋인가? 서른 넷 뭐 이렇게 상당히 늦게 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더 지금도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애에서. 사람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좀 미성숙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야는 제가 잘 아는데. 그럼요. 어떤 분야는 많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에서 되게 서투르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라고요.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있는 만남도 응원하고 앞으로의 또 만남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이런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바로 근데 아래 문단을 보면 이런 문단이 나와요. 광고판 속에 소녀시대를 봤다. 커다란 두 눈을 반짝거리며 입꼬리를 올린 준이나 살짝 입을 벌리고 도자기처럼 하얀 앞니를 드러낸 세리가 눈에 들어왔다. 육감적인 위니의 몸매도 좋았고 잘 뻗은 아영이의 다리도 예뻤다. 저절로 미소가 지워졌다. 아마도 저기 있는 소녀들 중 한 명이 내게 온다면 그대로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녀시대에 누군가와 만나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저 애들이 과연 나와의 만남을 계속하는 것을 바랄까. 어딘가에 초등학교 선생이나 회계사에게도 거절당하는 나를 말이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초등학교 선생이나 회계사에게도 거절당하는 나를 말이다. 아 이거 진짜 아니 요즘에 선생님이 회계사도 엄청나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이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니구나. 맞아. 라고 느낀 한 줄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한 줄이 이 한 줄입니다. 맞네. 저도 아니 나 선생님이 직원만 딱 봤을 때 얼마나 좋아요. 회계사도 그렇고 연봉도 높고 공무원인데다가. 야 이분이 눈이 높구나.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2019년도지만 2019년도에 어떤 조사 발표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제 이런 결혼정보업체 어플의 회원 등급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등급표 있죠. 네. 이게 이제 시작이 SS부터 시작해요. SS 그 다음 두 번째가 S 그 다음에 A뿔 A B뿔 B 이렇게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없이 그게 내려가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A플러스 집단입니다. 당연하죠. SS 그룹을 1등급이라고 했을 때 3급에 속하는 그게 회계사고요. 그다음 4급이 여자 초등학교 교사. 4급이? 네. 회계사 다음 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대기업이 어떻게 고민되나요? 대기업이 5등급입니다. 왜요? 왜? 대기업이 이제 5등급이고요. 위로 갈수록 이제 대기업 안에서도 뭔가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간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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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뭐 이제 검사, 의사 뭐 이런 게 있고요. 1급. SS에는 뭐 아니면 대학 교수. 교수. 뭐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이런 회계사나 여자 초등학교 교사 굉장히 높은 등급이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분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거절당하는 나를 말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맞는 말이네. 철이 덜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의 배경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안 나오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검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진짜 등급으로만 따지자면 본인이 더 윗등급인데도 거절을 당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왜냐하면 읽는 독자가 저니까 저는 이제 저의 상황에 맞춰서 뭔가 대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의사나 검사 대학 교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여기 뒤에 애게도 거절당하는 이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줄을 보고.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바로 이제 선여시대에 대한 극찬이 나오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당연히 뭐 연예인 만나면 좋죠. 예쁘고. 연예인. 연예인이 애인이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외모가 당연히 객관적으로도 예쁘고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건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많이 벌죠. 그렇긴 하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굉장히 급하시군요. 아 근데 사실 그 있잖아요. 간절합니다. 나도 어느 정도 조건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지. 나도 조건을 아무것도 안 본다 하면 만날 사람은 많잖아요. 아무나 만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복통이 시작됐어요. 이 아저씨가. 네. 처음엔 아랫배에서 가볍게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어쩌면 소리는 훨씬 전부터 났을지도 모른다. 그저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몇 걸음을 떼자 엉덩이 쪽에 돌멩이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배 안쪽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떨림은 곧 백 속 가득 퍼져나갔다. 쌓은 아픔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화장실을 찾아 막 가다가 경찰관을 만나요. 그 경찰관이 이 사람을 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죠. 인도해 줍니다. 착한 경찰관이에요. 착한 경찰관이고. 뭐 이제 G20 정상이기 때문에 화장실 폐쇄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 막혀있어서 저기 갔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64쪽인데요. 이 똥을 참는 거에 대한 묘사. 제가 여기서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구나. 저는 실제 참아봤기 때문에. 좀 공감이 많이 됐던. 뭐 안 참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예. 여러 번 참아봤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강아지는 진돗개나 도베르만처럼 몸을 불렸고 이웃고 사자나 호랑이가 되었다가 얼마가는 기린이 되었다가 다시 또 입을 벌릴 하마가 되었다. 뱃속의 짐승이 몸을 불릴 때마다 둔부에는 심상치 않은 압력이 가해졌다. 아픔이 온몸을 헤집었다. 머릿속에서 누구는 참으라고 윽박질렀고 누구는 참지 말라고 구슬렀다. 새삼스레 참는다. 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인가? 혹은 아픔을 잊는다는 말? 어느 쪽도 아니다. 아픔을 참는다는 것은 그저 아프다는 말이다. 느끼지 못한다면 참을 필요가 없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짐승이 향유고래나 티라노사우루스급으로 커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의 힘을 엉덩이에 집중하는 것 뿐이었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나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잘했다. 강아지부터 해서 점점 커져가는 그 고통을 이 동물의 비유한 적절함 비유의 적절함과 그리고 중간에 나오죠. 아픔을 참는 것에 대한 철학적 통찰 이건 참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절정에 달한 그런 깨달음 아닌가 참는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참는 것은 아픔을 참는다는 것은 그저 아프다는 말이다. 명언입니다. 명언. 별표 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거의 마지막 가면 이런 질끈 감고 온몸의 힘을 엉덩이에 집중하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였으면 엉덩이가 아니라 똥구멍에 똥구멍에 힘을 집중해야 돼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엉덩이에 힘을 집중하는 건 맞는데 똥을 참을 때는요. 중요한 게 똥구멍에 똥구멍을 바짝 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분이 이 단편을 쓰실 때 직접적으로 단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볼일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쓴 게 아닌가. 똥구멍 학문이라 쓸 수도 있고 그런 직접적인 언급? 약간 계속 에둘러서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에둘러 표현한 느낌이 그렇구나. 저였으면 좀 더 노골적으로 똥구멍에 힘을 집중하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썼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문단을 보고서 이거는 굉장히 작가분이 본인의 표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문단이다라고 느꼈고요. 이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그런 압축된 지금 막 복통이 일어나는 이거를 압축되게 잘 표현한 부분이 이 앞쪽에 보면 읽어주세요. 갑자기 복통이 싹 가셨어요. 하면서 경찰관이 복통이 가셔요? 라면서 더 서둘러야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갑자기 복통이 가시면 그 이후에 몇 배, 몇 십 배로 돌아오니까 더 서둘러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아.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미사여구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수식어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표현력이 좋은가를 보여주기 위한 문단이 방금 읽어주신 그 문단이고 그거는 이게 이런 젊은 작가상이라든지 이런 공모전에 수상을 하기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문단이고 이것보다도 오히려 한 번쯤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거쳐서 그게 급한 상황이다 라는 게 확 와닿게 하는 문장은 복통이 가셔요? 라면서 서둘러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막 이제 더 서두르는 이 느낌이 조금은 더 굉장히 압축적으로 약간 절제되게 잘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과시 내가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어 이 정도 묘사할 수 있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맞는 말 같아요. 아 이거 좋은 지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또 이제 쓰신 거고 그리고 확실히 더 읽는 순간 바로 와닿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딱딱 느껴지죠. 근데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심각한 순간인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한 번에 확 와닿게 하는 문장은 이 앞쪽에 있던 그 문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 파트를 또 보면 경찰관이 의지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가 없죠. 이거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의지 왜 하필이면 경찰관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을까? 어떤 의도로? 저는 그 의지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지? 네. 이 경찰관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음. 아. 이 주인공이. 아 그런 거 이 말놀이 한 건가? 말장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아 이분 센스 있네요. 그런 거라면. 의지하고 있는데 실제 의지라. 그리고 그 의지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아 맞네. 나에게 나의 거죠. 어쨌든 잘려 나오잖아요. 의지가. 의지가. 내가 이 경찰관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심적 커넥션이 내가 이거를 잡고 그 사람의 손에서 그 손가락을 떼어내고 내 주머니에 들어갔죠. 네. 내 주머니에 들어갔고 이 뭔가 심적 커넥션이 결국엔 떨어지고 그 떨어졌다는 것을 본 순간 이 마지막이 나오는 거 결말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박. 진짜 그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솔직히 이 작품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작가 노트 뭐 이 평론가의 해설까지 다 읽긴 해요. 평론가 해석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이 의지를 다른 식으로 어쨌든 표현하거든요. 지금 까먹었어요. 별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평론가가 그 자기 나름의 이제 해석한 의지의 뜻과 지금 이제 레노님이 말씀하신 의지의 뜻을 비교해봤을 때 레노님이 말한 지금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고 와닿는 것 같아요. 평론가라고 해서 뭐 항상 좋은 해석 더 나은 해석을 내놓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 뭐 그럼요. 네. 조금은 더 고차원적인 해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위쪽에 보면 나오는 네. 좋습니다. 또 문단이 있는데 이 경찰관과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대화를 하면서 가다가 맞아요. 약속이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고 어떤 약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주인공 남자는 청혼이요. 네. 라고 대답을 해요. 맞아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약간 장밋빛 미래를 꿈꾸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만나볼까 라고 생각을 해 라고 앞에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뭔가 지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나는 이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청혼까지의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 사람의 진심은 진심이 이 절박한 순간에 튀어나온 거네요. 약간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결혼까지 생각했어. 딱 그거니까 맞아. 네. 아 저도 절박한 순간에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그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거가 조금은 부끄럽기 때문에 앞에 설명을 할 때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라고 본인을 포장한 게 아니었을까 아 맞네요. 라고 생각이 드는 그 한 줄 이었습니다. 청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순간이 저는 이게 이게 웬 헛소리인가 이 사람은 원래 오늘 뭐 고백한다며 앞에서는 고백 정도인데 그걸 청혼으로 하고 이제 뻥튀기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는데 아 그냥 급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했나 짓거렸나 했는데 지금 레논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게 연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이죠. 결혼이 목적인 거니까 우리 그럼 만남을 더 이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청혼일 수도 있고 있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해보질 않아서 맞아요. 이 세계 이 결혼정보업체 세계 그 세계관은 뭐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청혼을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꾼 게 아닌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애는 몇 명이나 낳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지금. 저는 원래 원래 지금 이제 뭐 저는 아직까지는 결혼은 솔직히 저한테 너무 먼 얘기고 한 적어도 1년 이상은 만나봐야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저는 그래요. 좀 오래 결혼은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 진짜 진짜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괜히 이혼하게 될 바에야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이라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게 아 이건 안 된다 딱히 그걸 정하진 않았는데 어떤 저는 직관이랄까 느낌을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싸다 아니면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대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인성형 아니거나 아직 만나 뵌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을까 그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알아가야 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만나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나름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단점이랄까요? 그거 있잖아요. 밑바닥이라는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볼 수 억지로 만드는 게 힘들겠지만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이 사람도 나름이 똥 참으면서 사람이 힘들면 자기의 본성이랄까요? 감춰뒀던 보통 포장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감춰뒀던 어떤 게 올라온다고 봐요. 그런 걸 딱 포착했는데 저 정도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오래 가는 거고요. 저거는 좀 과하지 않나?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요. 여긴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죠? 구역마다 대여섯 개는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한 군데도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대부분 상점과 뒤쪽으로 붙어 있어요. 아케이드 가운데는 옷이나 신발 가게들이고 구석으로 가면 액세서리나 자파점 그리고 음식점이 있죠. 그 뒤쪽은 대부분 병원인데 화장실은 병원의 통로 쪽에 주로 있더라고요. 병원이 있다고요? 이 아케이드에? 네. 대부분은 성형외과예요. 아까 우리 둘이 만난 곳도 성형외과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뭐가? 맨 처음 아케이드에 들어온 사람들은 옷과 신발을 보게 되죠. 그 후엔 액세서리를 고르고요. 그렇지만 아케이드에 끝까지 가게 되면 언제나 성형외과에 닿게 돼요. 좀 뛰어넘어서 아케이드 끝에 있으니 주차장 하고 가깝잖아요. 성형외과에 다니는 게 남들 눈에 띄는 건 불편한 일이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병원에서 주차장까지 상점 뒤쪽의 통로로 오고 갈 수 있죠. 쓸데없이 길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걸 감추려고. 저는 이 아케이드의 구조에 대해서 성형외과가 숨어있는 그런 것들 이런 설정도 재밌다. 코엑스를 가보신 적 있나요? 코엑스 자주 갔죠. 코엑스 거기도 거의 미러 같지 않나요? 그렇죠. 딱 보면서 진짜 코엑스를 모델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엔 조금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진짜 약간 보라 그래야 되죠. 엄청 새하였잖아요. 코엑스가 아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엄청 모든 벽이 다 하여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맞아. 약간 그 입점 브랜드를 보고서 대충 지도를 그려가며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맞아. 요즘에는 그 뭐죠? 그 별마당 도서관 아예 봤어요. 그게 생기고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약간 거기가 그 RPG 게임에 약간 죽으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 느낌? 태초마을 그런 태초마을 같은 느낌? 내가 어디지 하면 일단 별마당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맞아요.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소비자들이 이걸 계속 헤매게 만드는 미로처럼 헤매게 만들면서 거의 모든 가게를 다 들리면서 니네들이 구매를 해라. 이런 자본주의의 계략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은 굉장히 실패한 것이다. 아 왜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어요. 아 맞네. 거기 복잡하고 싫어 안 갈래. 저도 항상 코엑스가 약간. 코엑스 하면 복잡해.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맞네.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죠. 약속도 거기서 만나고 그래야 좀 일찍 가거나 친구가 늦을 때 구경도 하면서 소비도 하고 할 텐데 오히려 그게 그런 미로 같은 게 전략이었다면 굉장히 실패한 전략이다. 실패했네.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 집에 제 고향시 사는데 스타필드가 유명하죠. 고향 스타필드. 스타필드 구조가 어떠냐면 건물이 큰데 일자로 쫙 길이 하나예요. 걸어가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건 뭐 헤맬 것도 없어. 그냥 가면서 그냥 들으면 돼. 1층 2층 3층 4층 이거는 저는 갈 때마다 편안하고 되게 긍정적인 기분. 그러니까 스타필드의 구조가 코엑스보단 더 나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네. 그런 거 많잖아요. 스타필드도 그렇고 가든파이브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또 뭐죠? 엔터식스 이런 것도 있고 요즘 그런 몰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대사가 나오는데 경찰이 물어보죠. 애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어떤 분이냐고? 글쎄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요? 네.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또 뱃속에서 괴상한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또 만만하고 짜릿한 고통이 등을 타고 올라갔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합시다. 다른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소녀시대 이야기 어때요? 소녀시대 좋아하세요? 하면서 소녀시대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평범하고 만만한 자기 여자 그분을 주선 보는 사람을 만만하다고 표현해요. 잘 모르니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근데 애인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표현은 해야겠고 근데 왜 왜 평범하고 만만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을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만만하다. 그런 사람이 더 편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 만만... 아 만만하다는 표현은 그런가? 뭐 단어가 조금은 공격적인 단어일 수 있겠지만 만만하다라는 단어가 만약 그 여성분이 들으면 내가 만만해요. 어 그렇죠. 단어가 조금은 울컥하겠죠. 어 근데 만만하다는 게 편하다라는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어... 오히려 불편하면 만만하다고 표현 안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 편한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아닐까?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소녀시대 얘기도 엉근히 많이 나와요. 엉근히 많이 나오고 또 여기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애초에 소녀시대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만만하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가 또 나와요. 주변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니까 아저씨가 그 애인분에게 청혼하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소녀시대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고 어린데 착하게 굴고 예쁘고 다들 좋아하고 이런 거 만만해서 우리가 소녀시대를 연예인을 좋아한다. 뭐 다들 뭐 항상 웃고 있고 예쁘고 착하고 그리고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연예인들은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래서 좋아한다. 그리고 이 그래서 청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만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주변에 만만하지 않는 사람만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서 하나 또 약간 하나의 전구가 켜지듯이 띵 하고 생각이 난 게 주변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투성 내가 무슨 말을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삶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혼을 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누군가에게 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 사람 이다라고 딱 느낌이 온다고 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어서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해야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이라고 말하는 거가 진짜 그냥 편하니까 그냥 만만하니까 에서 시작된 거였을까 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결혼 아 진짜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네요. 그리고 273점을 보면 이런 얘기를 경찰관이 합니다. 원래는 말이죠. 경찰관이 말했다. 원래는 여기 아무데서나 똥 싸도 되잖아요. 경찰관이 휘휘 손을 잡았다. 그렇잖아요. 여기 어디서 대충 똥 싸도 되고 굳이 만만한 사람에게 청혼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녀시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아무것도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좋아하는 건 공짜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녀시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공짜라는 말이 귀에 박혔다. 경찰관이 말했다. 공짜니까 기왕이면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아이고 좀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대사가 그래서 우리가 소녀시대를 좋아하는구나. 똥도 아무 때나 싸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참 그렇습니다.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었고요. 어 네.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무역센터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도와주겠다고 내가 시간을 끌어줄게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시선을 끌죠. 시선을 끌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 물어요. 왜 이렇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소녀시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좀 의아해서 경찰관이 솔직히 이 아저씨랑 아무 친분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뭔가 소리도 지르면서 이게 좀 납득이 가시나요? 좀 이게 경찰 개연성이란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분은 그냥 착한 건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왜 도와주지? 경찰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근무질도 이탈해서 계속 한동안 몇십 분 동안 걸어간 것 같은데 그냥 경찰관이 아니고 이 주인공이 경찰관이라고 생각한 거지. 경찰관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진짜. 맞아요. 그것도 좀 의아하죠. 결국 이제 무역센터에 들어가고 호텔 쪽 아니었나요? 네. 호텔 호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한 경비가 막아서죠. 무슨 일입니까?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하가 치밀었다. 무슨 일이냐고?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 치사하고 창피해서 도저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다 큰 남자가 대변을 해결하지 못해 배를 부여잡고 여기저기 헤매는 꼴이라니 아픔이 온몸에 돌았다. 화가 치밀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시 경찰관의 말이 귓가에 돌았다. 원래는 여기 아무데서나 똥 싸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해? 내가 왜 못해?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경비가 인상을 썼다.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그래 내가 방금 전까지 경찰관하고 같이 있었어.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뱃속의 전쟁이 거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풀었다. 신분증이 달콤하게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끝이 나요. 저는 정말 절묘한 엔딩이었다. 화장실에서 싸는 것도 좋지만 이제 노상방료를 한 건데 바지에 똥 싼 건데 전 어떻게 노상방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료는 아니니까 노상방분을 한 건데 혹시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쌌죠. 그렇죠. 원래 아무데나 똥 싸도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노상방분이 깨림칙한 것처럼 결말도 이렇게 끝난다고? 깨림칙했습니다. 뒤가 또 궁금하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끝내도 되나? 갑자기? 갑자기 끝났다. 뭔가 갑자기 작가가 다음 주부는 휴제합니다. 하고 갑자기 휴제가 아니라 그냥 끝난 느낌. 그런 맞아. 아 맞네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평론가 이하경 평론가님이 쓰신 걸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내부에서 거치게 날뛰는 이 동물들의 이미지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문명화 과정에 대한 프로이트의 플롯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종합 평가를 한번 해보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별로였습니다. 아 어떤 점이 별로였죠? 어 별로 소재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류의 소재도 아니었고 결말도 뭐야 끝난 거야? 이런 느낌의 결말이었고 아 어 그리고 소녀시대라는 친숙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또 안에서의 소녀시대는 이제 현실에서의 내가 알고 있는 소녀시대와는 다른 소녀시대잖아요. 맞아요. 멤버스도 바뀌고 멤버 이름도 바뀌고 물론 바꿔야 되는 그게 뭔가 있었겠죠? 근데 뭔가 현실과 굉장히 매칭되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할 소재를 가지고 현실에 있는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다. 별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소재 때문에 좋았던 아까 뭐 제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선하는 그런 맞선하는 상황 또 그렇고 또 똥 똥이란 소재 제가 배아리를 많이 해서 급똥 마련 경험들이 많아서 소재 자체의 친숙함 묘사도 좋았던 것 같고 계속 똥을 똥을 참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자체를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나도 저랬지 안 저랬지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봤던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무리 한번 멘트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문학정독 이영훈 작가님의 모두가 소녀시대를 좋아해라는 단편 작품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들으시는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보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